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청소하기게 빡시지 하루방값 8천원 하는 미니트룸에 왔다 신발장 아담했고 이쁜 색도 많은데 하필 핫핑크라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급조해서 붙여둔 것 같은 식탁에 당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퉁퉁퉁 베란다는 주방 겸용이라 빨래의 음식 냄새는 100%겠다 창이 있는 화장실은 관리 상태는 좋았고 보급형 침대가 아니라 부드러운 교배가 가능할 것 같았다 넓은 수납장이 있었고 딸딸이 권법 배워보고 싶다는 형이 있어서 잘 치는 척하려다 걔 망한 것 같다 TV 선반은 맞춤형인 것 같고 사용하기 편리해 보인다 인희동 서안이 다음 근처에 있고 보증금 100만월 24만 일한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